자, 오늘 주자도 대의물참돔 잡으러 갑시다! 자, 출발하겠습니다! 한 번 해보자! 자, 자, 자! 갑시다! 참돔 잘 못하는데? 아니야 참돔이 제일 쉬워! 오늘 원수로 한 번 갑자 형, 저 오늘 이거 처음에 세팅 한 번만 막대찌에 여기 놔둬라 저 요즘 낚시를 너무 안 해서 채비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오늘 채포인트는 막대찌 써야 되거든 저거 5월을 내가 세팅해줬거든 찜엄춘 고무가 없나? 찜엄춘 고무 있나? 누구 하나? 찜엄춘 고무 있나? 누구 하나? 찜엄춘 고무를 누가 그걸 다 가져가갖고 엑스피 누가 다 가져가 버렸어? 누구겠어요? 통째로 가갔네 이야, 대박 사건 우와, 5워도 없네 다 챙겨가서 하나요, 벌써 변규 선배님 좀 주세요 그걸 다 가져가시면 어떻게 해요? 어 엑스피인가 와이프인가? 없어? 나 겁대다 엑스피 하나 있다, 하나 이게 엑스피 필요 없잖아 이게 엑스피 필요 없잖아 아, 해가 정면으로 왔다 그걸 챙겨가시는 거예요? 어 네 이거 봐, 어제 그것도 다 가져가셨을 거 멍춘 그거 엑스피 어 으악 제작진 생품을 왜? 무슨 err 이거 토끼을 야야야야 야야야야 손들지 마, 너 제발 아아, 나 정말 야 17 아 그래서 빼돌린다, 왜? 이거 이만큼 무료, 무료 왜요? 얼만? 그거 얼마 한다고 빼돌리세요 어 얼마한다? 얼마, 얼마? 아니 그게 아니라 기념품이잖아!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은수품 없어지면 경규 선배 가방 끼시면 다 나와요 다 야 사은품, 기념품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혹시 그 이경규 씹겁니까? 아니 그냥 내 가방에 잠시 넣어 잠시 날아갈까 봐 다시 날아갈까 봐 뭐 다 가져갔네 선배님 아니 얼마까지 왔어 잔석품 욕심 잔석품 욕심 큰돈은 시원하게 쓰는데 만 원, 이만 원은 안 써요 가게 하나 차리려고? 가게 차려? 거기 안 나오면 이거 통째로 놓고 태어버렸잖아 가게 차려도 돼 네 이거 그냥 통째로 자 나오세요! 자 준비하겠습니다 시작 Julius 가능한 유행 앞둑 눈 힘 괜찮아요들도 멈추 ion 자, 낚시를 해봅시다. 가라! 물 잘 가네. 물 잘 갑니다. 여기 한 100m까지 설려주면 거기에서 참놈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약속의 땅 투자도. 약속의 바다 투자도. 약속의 인물 낙수로. 마지막. 오늘 만약 홀도 안 나오면. 자, 오늘 해시태 시험으로 1시간 도시오브 기록 깰 확률이 높습니다. 재미들 단단히 하세요. 그래야 돼, 니너. 도시오브 기록으로 본다면 확률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? 진철 투어 3일 차. 진철 투어. 이틀 동안 처절한 쓴맛을 보고. 3일 동안 안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좀. 아, 생각. 생각보다. 살이 걸렸다. 마지막 날 유종인이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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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